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테마 24강 나갈 차례이고 나갈 부분은 주소 증명 정보하고 부동산 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신청할 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누가 낼 것인지 또 언제 낼 것인가를 파악하실 부분이고 등기용 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부여될 것인가 이 부분은 단순히 안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가볍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테마 포인트의 경우는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누가 제출할 것인가 또 언제 낼 것인가 공부하시는데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제출하게 될 때 누가 부여하는가를 방법을 꼭 이해하셔서 공부할 게 할 게 공부가 됩니다. 이 두 개가 공부할 부분이므로 시험 증명 상에서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참 잘 나오니까 공부하실 부분이고 단순히 암기식으로 등록번호 누가 부여할 것이냐를 잘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필요한 파트로서 공부할 때 지금은 외운다기보다는 지금 가만히 강의 듣고 책 보시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외워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부터 먼저 볼게요.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의무적게 아니라 여기 누가 붙어있느냐 신청인 붙어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와라 써있는데 신청인이 누군가를 푸셔야 돼요. 신청인의 개념은 원칙은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권리자의 경우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제출한다 나와있습니다. 원칙은 권리자만 제출하는 얘기니까 권리자가 가져온다 써있습니다. 권리자의 개념은 누가 될까? 전세권 설정하러 누가 될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경우는 당연히 전세권자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이니까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의무자 입장은 설정자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 같은 경우는 집주인, 소유자 입장이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의 경우는 제출을 해야 되니까 주소를 등기해 줘야 되므로 제출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응용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하더라 누가 권리자 입장?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더라? 가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예가 되면서 권리자 걸 가져와라. 예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권리자는 내면 상관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능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능기 할 때는 누가 내야 되느냐 권리자 거와 응호자 거 둘 다 내야 돼요. 둘 다 내는 것이 예외 규정이다 보니까 여기를 시험에 참 잘 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능기하더라 가정했을 경우는 이때 누가 내야 될 것이냐? 내야 될 자의 경우는 둘 다 내라. 권리자 을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자 갑 매도위연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내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 되어서 여기를 시험에 참 잘 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소유권 이전 능기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능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해서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원칙은 누구만 제출하셔야 되더라. 원칙은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면 상관이 없다. 기억하시고. 하지만 소유권 이전 능기 할 때만큼만 권리자 거와 의무자 거를 같이 내게 돼 있으니까 이 위의 규정을 시험에 참 잘 냅니다. 이거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능기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것을 다 내야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고 마찬가지예요. 증여 계약을 통해서 이전 능기 한다 할지라도 증여자와 수정자 둘 다 내게 돼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능기를 만약에 나온 경우는 권리자 거와 의무자 거를 다 내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니까 반드시 이거 암기해 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칙 예외 규정인데 여기에 또 예외가 또 나옵니다. 예외 규정은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촉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촉탁은 경매 같은 경우에 촉탁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공부할 때는. 자, 판결을 받아서 이전 능기 할 경우 누가 필요하느냐? 이때는 권리자 거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예외 규정의 경우는 판결을 받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기록 사항 주소와 판결문 사항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피고라는 얘기는 의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자의 경우는 원칙은 판결받아 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판결문과 그 다음에 등기부 주소가 다른 경우는 피고, 의무자 것도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떠들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압축을 하게 되면 주소 증명 정보라는 것은 누가 제출하더라? 원칙은 등기, 권리자만 가져와라. 이게 원칙이고,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 능기의 경우 누가 제출하시더라? 권리자와 의무자 둘 다 낸다. 꼭 잡아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예외 규정이 됩니다. 여기에 또 예외 규정이 판결을 받은 경우 누구만 가져가면 된다? 권리자만 제출하면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돼 다만 예외적 요기까지 보시면 돼 시험에서는 요건 우리 공부할 때 차원이고 예외적으로 판결문상 피고 즉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하고 판결문상 주소가 다른 경우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내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시험은 요기까지만 내려가니까 요기까지만 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가져간다? 권리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 둘 다 내게 돼 있는데. 판결을 받은 경우는 권리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의무자 필요하지 않다까지 보시면은 이 주소주명 정보의 경우는 문제 풀을 때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또 제출할 서류가 이제 누가 낼 것이냐? 따라 보는데 자연인 같은 경우는 제출할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주소주명 정보로 주민등록등초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3개월 내 걸 내야 돼요. 유혹의 3개월로 규정이 돼 버립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등계상증명서로서 주소증명하게 돼 있으면 똑같이 3개월 내 걸 요하는 것은 기간인데 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배울 때 인감증명서 배울 때 같이 엮어 드릴게요. 어쨌든 주소증명 정보의 경우도 유효기한은 3개월 법인등계상증명서 유효기한 3개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3개월 내 거를 가져오는 것이 제출할 서류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서류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나오는데 등록번호 증명서면이란 것은 등기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같은 경우에 권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법인등록번호 제공하면 상관이 없는데 권리자가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돼요. 번호 어떻게 부여받을 것이냐 부여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누가 필요한 것이냐 등기 권리자만 필요한 것이고 의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자 입장은 왜 필요가 없을까. 의무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의무자가 되겠죠. 매매기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미 등기부상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매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매수인이 내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럼 매수인 내게 돼 있는데 언제 내느냐 권리자때 가져와라 해서 각종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되면 다 내게 되는데. 번호가 없을 경우 어떻게 부여받느냐 그 기간이 따라붙게 됩니다. 부여받는 경우는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토교통보장관이 지정고시험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제출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은 등록번호 표가 다 있습니다. 각 해당 국가나 지자체 국제기관별로 등록번호 표가 다 있으니 그 표보고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참고하실 때 누가 부여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더라 여기에 외우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출생을 외국에서 해서 아직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등기부터 먼저 하다는 얘기예요. 출생신고한 다음에 등기하면 좋으려면 등기를 먼저 할 경우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부여받아야 돼요. 어디가 부여받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 관하에 관으로부터 부여받으면 등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어디 소재하고 있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에 있다 보니까 여기 가면 되네. 여기를 물어보니 이건 하나에 이제 이해하시라고 집어넣은 파트고 시험은 여기까지 물어봐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에 부여한 번호로 등기신청을 하다. 등기사무이다 보니까 당연히 등기관이 부여하다 보니까 등기관이 돼 지역적인 제한은 대법원 소재지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신청함에 있어서 등록번호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기관이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도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지역적인 제한은 주된 사무소로서 지역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외국민도 마지막 가서 등기관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등기관이 되되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로서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로서 지역적 제한이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고요. 둘 다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등기관이 아니어서 중요한 것인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차이가 발생했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등기관 등기관이 부여하도록 돼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등기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되 여기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요. 어디 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한 사무소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더라. 종로구 가서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부산 놀러 갔다가 해운대구 가서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고 경기도에 갔다가 경기도 의정부시 가서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등목고 다 부여하니까 주의하시되 여기 등기관이 아니니까 주로 시험에서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제를 관할하는 체류제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한다 해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었느냐 출입국관리소라는 말 썼지만 지금은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부여도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국가 등에 대해서 누가 부여하시고 국토부 장관 요거 하나 딱 떼어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외국민과 법인의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등기관이 부여한다 묶어 놓으셔야 돼요. 등기관이 돼.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로 지역적 제한이 있고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지역 제한이 있되 둘 다 등기관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두 명은 등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요게 특이한 거예요. 등기사무다보는 등기관이 부여하고 당연한 시일에 등기관이 아닌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북원을 시험에서 건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범인 아닌 사당과 재단은 누가 부여하더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하더라 지역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제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한다 해서 이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되 지금 암기할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은 시험 임박해서 외워도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까 뭐 미리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미리 외우면 좋겠죠. 공부해 놓으면 좋겠지만 단순 암기 같은 부분은 나중에 외워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또 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내야 될 서류의 경우는 대장 등본을 내는 경우가 쭉 정해져 있는데 대장을 내는 경우가 쭉 따라 붙게 됩니다. 대장 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네 가지 규정하는데 대장을 내는 경우 소유권 보조 등기할로 대장 가져와라. 소유권 보조 등기할 경우는 우리가 장부의 순서가 선, 대장, 후 등기에요. 장부 만들때는 선, 대장을 먼저 만드는 다음에 후에 등기를 만듭니다. 이 순서로 작성을 해요. 등기부 작성할때 등기부의 기본 구성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일구가 있을 경우에 표제부에 나오는 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돼 있다 보니까 보조 등기할때 대장을 내는 이유는 표제부를 작성할 목적으로 대장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실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할때 대장 가져와라. 이전 등기를 대장 내게 하는 이유는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을 내게 하도록 의무화가 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있는데 필요할 때 등기관들이 일치업을 따져봐요. 그전까지 등기 안하고 있을 당시에는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하면 좋겠죠. 불일치가 돼도 당장 등기하는게 아니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등기 신청할 때만큼은 일치가 돼 있어야 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등기를 각하당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 대장을 내게 해서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맞지 않더라. 그럼 일치될 때까지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래서 고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을 내게 한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이고 세 번째 경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요건 어디에 등기할까 부동산 표시는. 표지부 등기입니다. 그다음에 멸실 등기의 경우도 요것도 표지부 등기입니다. 표지부 등기라는 것은 항상 기본이 대장 모호 기자가 돼 있으니까 대장을 내게 한 것이 목적이어서 대장 내는 경우는 그냥 딱 떼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장 내는 경우는 먼저 보존, 이전, 변경, 멸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대장을 내는 경우 몇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보존, 이전, 변경, 멸실은 대장을 냅니다. 그럼 이 네 개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으니까 대장 네 개만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장 네 개는. 내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뭐 뭐 뭐 떠들어야 돼요. 보존, 이전, 변경, 멸실만 대장을 내게 돼 있고 이 네 개 아니면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안 내느냐 여기 없으면 안 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더라 대장 낼까요? 안 냅니다. 저당권 설정하더라 안 냅니다. 지상권 설정하더라 대장 내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더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풀고 가면서 내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구별을 하셔야지만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도면 제출하는 경우 네 번째인데. 변기 신청함에 있어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따로 나옵니다. 도면 제출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물 도면 제출하는 경우와 있고 토지 도면 제출하는 경우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건물의 경우는 제출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물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쉽게 해서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거나 또는 표시 등기할 때 대장을 제출하게 합니다. 아파트 보존 등기할 당시에 도면이 몇 장 들어가느냐 세 장이 들어가야 돼요. 도면이 아파트는 세 장이 들어가야 돼 일단. 동 소제도 각 동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동에. 소제도가 들어갑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가볍게 이거 여기까지 물어보질 않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각 층에. 각 층에 평면도가 들어갑니다. 한 층에 몇 세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비상 계단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각 층별로 평면도를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에 각 집마다. 평면도의 석 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이 동 소제도 그다음에 각 층의 평면도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평면도에서 석 장을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여기까지는 물어본 적은 없고요. 상식으로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하더라 도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표시에 등기할 때 건물에 대해서. 표시 등기할 때 도면이 첨부가 되는 겁니다. 건물 위치가 바뀐다거나 이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요 건물 표시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요건 일반 건물 얘기합니다. 일반 건물일 경우에 일반 건물일 경우 단독 주택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지상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도면 첨부하도록 이제 의무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럼 한 해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더라 대표적 건물이 한옥집의 경우. 한옥집의 경우는 안채 사랑채 별채 하늘 울타리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때도 건물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도 설정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할 때도 도면을 첨부합니다. 건물 일부 다른 말을 방안 칸에 대해서. 세 줄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전세권도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할 때 어떤 방안을 세를 줬는가 확인을 위해서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또 건물의 분할과. 구분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해라 분할도 건물을 나누는 것이고 구분 나누는 것인데 분할의 구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의 건물이 갑이 가진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갑이 가진 건물이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을 나눕니다. 요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부속 건축물을 별대고 을 건물로 떼었을 경우에. 즉 유관상에서 별개를 쪼개죠. 이렇게 쪼개는 것을 건물의 분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건물의 분할의 뜻이고요. 반대로 요번에는. 이제 하나의 건물이 2층 건물이 갑이 가진 건물이 있고. 여기 갑이 건물이고. 그 다음에 또 1층짜리 두 칸을 갑이 가진 건물이 있게 됩니다. 여기 다 갑이 가진 건물인데. 이 중에서. 이 층만 따로 떼어서 을 건물로 뗀다거나. 또 두 칸 중 한 칸을 떼어서 을 건물로 떼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렇게 쪼개는 걸 건물의 구분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건물을 나눌 때. 물리적으로 별개를 쪼개더라 이때를 건물의 분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를 쪼개는 경우는 건물의 구분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구분 건물이라는 말이 붙게 된 케이스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 용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얼마큼 나눠는 확인을 위해 도면 첨부하는 것이 대상인데 건물의 경우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 해서 일단 건물에. 보조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더라 일단 묶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때 건물의. 구분 분할할 때도 낸다 해서 이렇게 내용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토지 같은 경우는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한 차례 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인권 등기하더라 요거만 내는 거예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한다거나 지역권 등기한다거나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할 때만 내게 돼 있고 요거 외에는 내지 않으니까 건물은 여러 개가 있고 토지는 한 차례 밖에 없으니까 세 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봐야 될 서류가 거래가액과 매목록이란 말에 나오는데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법이 개정된과 동시에 출연하게 됐는데 개정된 것은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자 거래가액 등기하는 요 3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이냐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3개를 딱 잡아놓으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몇 개가 나오나요?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의 경우는 하나 둘 세 개를 반대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부터다.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어라. 그런데 2006년 1월 1일 이 전일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왜? 법 시행일 전이니까 법을 제정하게 되면 불소급이 원칙이다 보니까 옛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가 적어라.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하는 건 맞지만 매매계약서가 아닌 판결문 들어왔다거나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 그럼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도 제출하 적지 않으니까 매매계약서가 아니면 적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 적어라. 그런데 가등기 하더라. 그럼 가등기 때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적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때 안 한 것은 본 등기 때 적어야 되니까 본 등기의 경우는 거래가액을. 적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시되 기본적으로 세 글을 외우셔야 돼요.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겠다. 기억하셔야 되고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생긴 된다.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는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2006년 1월 2 전일 경우 적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매계약은 맞지만 매매계약서가 안 들어온 경우 적지 않는다. 세 번째 가등기할 때 적지 않는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서 적는 거와 안 적는 거를 세분하시되. 기본 틀은 이게 틀이 됩니다. 요거 세 개 딱 기억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세분하시면은 1번 2번 3번 왜 안 적는가 내용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매매 목록이란 말이 따라붙어요.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이제. 거래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 두 개 이상부터 목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몇 개 이상이라고요? 두 개 이상부터 그럼 한 개라는 걸 적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놈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거래 부동산의 한계를 할지라도 적는 경우가 있어서 얘가 문제가 돼요. 한계일 경우는 수인과 수인 간을 거래를 할 당시에는 부동산의 한계를 할지라도 제출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의 토지를 팔았어요. 이 하나의 토지를 팔았는데 A와 B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 토지를 팔았는데 취득한 자가 C와 D가 매입을 합니다. 여기도 공유로 취득하게 돼요. 그럼 팔은 부동산이 5번 땅 한계라 할지라도 매도인도 여러 명이고 매수인도 여러 명일 경우 이때는 목록을 내야 됩니다. 이해 가죠? 반대로 그럼 여러 명인데 매수인이 한 명일 경우 또는 매도인이 한 명인데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때는 목록 제출하지 않으니까 한계일 경우 내는 경우는 수인과 수인 간을 거래할 때는 이때는 내게 돼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가의 매입 목록을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실 내용은 이 내용을 토대로 OX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달려있는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 지금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용이 나올 것이냐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은. 이제 주소 증명 정보 등록번호 증명 정보 그다음에 거래가의 매입 목록 그다음에 또 볼 것이 도면까지 대장까지 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각 서류를 언제 낼 것이고 누가 낼 것이냐를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